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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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서 향다인 대사인데 영심이가 없으니 도저히 연습이 안 된다. 아, 빼고 넘어가려니까 이성이 죽겠네. 야, 그럼 내가 할게. 나한테 향다인 할 수 있어. 살리 끈 달리. 살리 끈 달리. 저기요, 제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? 어디 건방지게 함부로 나서? 까부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아, 그냥 기생이나 하시니까 왜 그래, 너. 나도 잘할 수 있는데. 가만히 못 있어? 왜 잘못해, 너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? 도저히 못 참아.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지. 쟤 왜 저래? 쟤 왜 저래? 쟤 왜 저래? 쟤 왜 저래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뭐야? 만년필이야 고마움의 표시로 이거 주려고 기다린거야 부담가지 말고 받아줘 좋아 잘 쓸게 나 저녁도 못 먹었어 먹어 저녁도 못 먹었다며 뭐야? 왜 울어? 누구 이렇게 기다려본적 처음이야 안구는 줄 알았어 그래 그러게 뭐하러 기다려 사람 기다리는건 치미야 그만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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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개구리 같아 여기야 데려다줘서 고마워 내가 데려다준게 아니라 네가 여기까지 날 끌고 온거야 그렇지 늦었으니깐 그렇지 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만나긴 뭘 만나? 너 맨날 도서관에 사는거 같더라 너 맨날 도서관에 사는거 같더라 그치? 들어가 조심해가 안녕 뭐야? 언제 왔어? 이게 지금 집에 일 있는거야?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왔니? 되게 웃긴다 뭐? 웃겨 내가 웃겨 너 시험 때도 연습 한 번 안 빠졌던 애야 근데 공연 코앞에 누가 지금 이게 뭐하는지 진짜 지금 이게 좀 더 솔직히 해보시지 남자가 질투나 너 별 볼일 없는 앤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줄은 몰랐어 내일에 상관 마 내가 이걸 봐줬다 나 진짜 야 마이인으로서 내 졌다 너 봐주는거 아냐 형? 가끔 네 집중력이 부러울 때가 있어 뭐 한번 빠졌다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빠지잖아 야 검도도 내가 너보다 훨씬 먼저 배웠는데 인제는 지니까 말이야 괜히 비행기 태우지 마요 아참 지혜라는 친구는 안 만나지? 자식 작년에 걔만 난다고 정신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릴 땐 언제고 친한 얘기 하지 마 아휴 신고 기차지 야 이게 말이 되냐? 이게 말이 되냐고 아휴 진짜 아휴 야 근데 걔네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냐?